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루스벤너에서 판매되고 있는 mk 50mm f 2.0 렌즈를 볼거에요 자 이 렌즈는 인물 그 다음 풍경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인데요 일단은 저는 풍경사진 특히 야경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수동렌즈라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번 속어지는 결과물에 아주 만족스러움을 느꼈어요 자 이제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? 네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자 이런식으로 나오는 사진 자체가 얼마나 이쁘게 느껴지는지 자신만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겠죠? 이렇게 수동렌즈로 다양한 인물사진 풍경사진 다양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셔가지고 도전하시는 것도 아주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보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slr샵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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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